룸미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룸미나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룸미나 저 파트에요 오늘 저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날이고요 오늘의 콘셉트는 파 콘셉트에요 파에서 약간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울어야 돼요 저는 용기 진짜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죠 기대할거죠? 네 기대할게요 네 잘할게요 알 액션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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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갈까요? 네 일단 글이 들어갈까? 롤 자 액션 컷 오케이입니다 컷 컷 컷 이렇게 컷 컷 주세요 이렇게 올릴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라임할게 거기서 네 좋습니다 컷 컷 이런 표현이 더 더 더 알겠어요? 아니 아니 타이트 한 번 또 있어 아까 여기서 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는 거 같아 가까이 가서 보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애지에 그런 걸로 해서 안전히 아까 그 증상이 있어 땡 그러니까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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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 둘, 셋 다시 이야기 하나, 둘, 셋 이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촬영 시작 쉐잉!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파투입니다 지금 우리 두 번째 장소 해왔습니다 이번 콘셉트는 저 나면서 혼자 울면서 어 그냥 그거예요 오늘 울면서 파투 왜 울어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네 가사 가사 탈 수 있어요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 왜 그래요? 하트 왜 그래? 하트 왜 그래? 가볼게요 방금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나요? 너무 슬퍼서 바퀴도 못마서 그래 이거 보세요 문 어디 나가요? 다시 한 번 더 약간의 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액션! 액션! 들어가봐 들어 좋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상파스입니다 오늘 우리 제 믹스? 아니 이분이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지금 다른 모습이죠? 머리도 다르고 의상도 다르고 오늘 컨셉은 어떤가요? 오늘 컨셉은 약간 이제 우울한 거 말고 약간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저를 사랑하고 그냥 약간 편한, 행복한 그런 진짜 파트 그런 컨셉이에요 오늘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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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았을 때 조금만 움직여 이 정도? 백카라 이거 맞지? 안녕하십니까 루미나 여러분들 이제 다른 의상으로 카라 입었어요 이제는 이번 시내에서 진짜 아프리카에서 약간 찍으려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 근처에요 회사 근처 여기 보시면 건물도 있어요 와우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약간 완전 아프리카 약간 사하라 느낌이지 약간 그런 거 있지 오케이 갈게요 카메라 저기 본 게 있었나요? 네 액션 컷 너 왜 끝으로 웃어 웃지 말라고 우참 우참 다시 한 번만 더 내가 vérapi 패스이고 연습.. 연습 게임 넝 아.. 아... 파톡이 가위바위보 못하네요. 뭐라고요? 가위바위보 잘 못하네요. 뭐라고요? 가위바위보 잘 못하네요. 다시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잇! 오우, 자네... 마지막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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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역시 아, 여기 타러오세요. 타러가요, 타러가요. 여기 볼 수 있으면 엄청 이쁜 버스 있어요. 파트 어디에요? 어딨지? 여기 있다, 파트 여기 있다. 고마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센스 나이스. 다 해 80,000,000원 타러오는 타러오는 타러우는 것 같아요. 마piel아 가는 것 같애. 둘다. 네. 둘다. 둘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